영국 졸음집터입니다. 영국 졸음집터입니다. 영국 졸음집터입니다. 영국 졸음집터입니다. 영국 졸음집터입니다. 조선한 아랫, Egwax. 영국 졸음집터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방문이 10권짜리를 읽었는데 10권짜리를 못 읽으신 분은 저 1권짜리 2층이라도 꼭 추천드립니다. 꼭 읽어야 돼요. 3 transition. 사실 제가 옛날에 리더십부에 리더만 하고Bill 하실까 아니면 리더는 만들어주는 것일까 하던 고민을 하고있을 때 정말 왜 이렇게 리더십이 없워서 지난번 사업에 정말 인attan 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인attan 들을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되게 제 주변에 정말 똑똑한 눈을 주셨는데 강ni가 toda oraes 4,500도 매NY Zuschãy이에요 제 후배님인데 이 후배님이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자기 주변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야. 근데 찾아갔을 때 이분이 기절이 없는데 아무튼 책을 좀 많이 읽는 분이었나 봐. 어떻게 하면 제가 성공하겠습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니가 하루에 한 번씩 책을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본인이 없잖아요. 그래서 진짜 거의 몇 년 동안 그 후보에 매일 아침에 봐가지고 읽은 거야.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혼이 안 벌어지는 거야. 다시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 나 책을 읽었으니까 어떻게 성공합니까?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. 그랬더니 이미 한 번 읽었는데 많이 감았죠. 약 500m 입장처럼 쉽가가 있습니다. 이 책에서 성공하는 법을 못 찾았어. 책 잘못 읽었고만 다시 읽어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지. 왜냐면 이 책을 많이 읽으면 성공한 법을 이 사람이 더욱 스텝을 알려줄 줄 알고 있었는데 왜 그 책에서 다른 사람도 성공한 법을 보고 이 책에서 성공하는 법을 너무 못 찾았냐. 잘못 읽었다. 그래서 얼마나 실망스러워 이 사람이 풀이 너무 추워가지고 어느 날 정말 찬양하게 만두 중에서 만두를 보냈는데 그 만두가 또 한 것들에 근데 손님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해 보니 이 사람이 만주장사 한 달에 얼마나 팔아. 100만 원 받았다고 예를 들을 때 칩시다. 그럼 제가 한 달에 1,000만 원에서 3,000만 원 팔았을 거니까 할머니가 나한테 여기서 10% 내줄 수 있어?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냥 이놈아 니가 그렇게 팔렸네 이거 100만 원은 문제냐 내 10%만 문제냐 30% 늦어졌다. 이렇게 얘기한 거죠. 그리고 메뉴판도 다시 쓰고 그 메뉴판 벽에다가 슬로건을 다시 이렇게 걸고 이분이 공동구매에다 막 1,000개, 2,000개 레시크를 냈는데 받는 거 너무 맛있으니까 잘 팔리는 거죠. 근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로건 천재야. 그래서 이 사람이 쨍이. 저거 진짜.